한국문학계의 거목,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던 그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던 1960년. 그리고 그해 겨울. 한국문단의 역사에도 커다란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 잡지에 기고된 최인훈의 소설, 광장입니다. 동무,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되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체제를 다룬 소설, 광장은 남한의 척박한 이기주의를 광장이 없는 밀실로 북한의 전체주의를 밀실이 없는 광장에 비유하며 남과 북,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수많은 이명준을 대신해 바다에 투신하는 결말을 그렸습니다. 분단에 대한 기록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최인우는 한국현대사를 참혹의 역사가 아닌 성찰과 사유의 대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4.19가 열어준 자유의 공간 속에서 그렇게 남과 북을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감 있게 다룬다는 것은 광장이 비로소 그런 거고 그 각자의 개성에 맞는 문화활동을 시작한 거죠. 문명화된 사회 속 개인에 주목한 김승욱. 당대의 현실과 정치를 담아낸 김수연. 최인우의 광장 이후 분단 문학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쏟아지며 새로운 비약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오래도록 최인우는 60년들을 대표하는 작가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작품으로 이어갔습니다. 5.16 군사정변을 문제삼은 장편소설 구운몽. 일본의 식민지배가 계속되는 상황을 담아낸 연작소설 총독의 소리 등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그의 언어는 수많은 희곡작품을 통해 글에서 말로 되살아났습니다. 관념소설을 정리하고 전통설화를 재해석하는 등 현실과 예술을 한데 모으는 일에 평생을 매진했던 작가. 살아있는 지식인의 표상으로 삶과 소설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이어 온 그가 등단 60년이 되는 올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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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시대에서 시작해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작가 최인훈. 최근까지도 병상에서 한반도의 해빙 분위기를 지켜본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통일보다 재통일이 더 위대하다. 남북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했던 흐름을 거슬러 다시 통일이 된다면 참 위대한 일. 이제 풍랑 그친 바다를 보며 너른 광장에서 편히 쉬시길 빕니다. 석 separ sports 자격ит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지만 감사합니다.